오늘은 최근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길거리 신종 수행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10월 8일에 촬영된 cctv 영상을 중심으로 벌어졌는데요.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영상을 올린 이가 왜 억울해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영상을 보면 그냥 길거리를 지나가는 행인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노란색 점퍼를 입은 남성이 한 손에 옷 같은 것을 들고 뭔가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남성은 서 있는 상태에서 한 여성이 지나가고 그 반대편에서 한 남성이 지나가다가 이 여성과 부딪히며 왼손과 왼팔이 여성의 팔과 가슴 밑을 스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됩니다. 이후 이 여성은 남성이 자신을 만지고 지나갔다고 고소하게 됩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이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남성은 불복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앞에 사람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피해가기 마련인데 이 여성은 일부러 부딪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던 노란색 옷을 입은 남성의 행동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주장 남성은 경찰관이 정지화면으로 보여준 사진에서 팔이 옆으로 뻗었다고 인정했지만 이게 자백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이후 이 피해 주장 남성은 cctv 각도 때문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는 여성의 왼팔과 왼발 전진 스텝으로 팔이 걸렸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석회 행사기를 주장하는 남성이 말하고자 하는 시간대별로 상황을 보겠습니다. 시간대별 사건 전개 18시 28분 26초 두 사람이 뭔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술 취한 피해 남성이 오고 있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듯합니다. 18시 28분 36초 이들은 서로 다른 길로 가서 작전을 개시합니다. 18시 28분 40초 피해 여성이 사기칠 대상을 확인합니다. 18시 28분 44초 증인 남성이 여성을 부릅니다. 18시 28분 46초 여성이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18시 28분 48초 증인 남성과 피해 여성이 동시에 타겟을 확인 후 여성이 급히 주머니에서 손을 뺍니다. 18시 28분 50초 타겟이 나타나고 여성이 정상적으로 걸음을 시작합니다. 18시 28분 52.5초 여성의 걸음이 수상해지기 시작합니다. 18시 28분 53.5초 여성의 팔에서 완전히 분리된 피해 남성의 팔이 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지나가는 장면에서 발생한 오해일 수도 있지만 실제 길의 포기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피해 남성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동탄 사건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 경찰의 무죄 추정 원칙 따위 없는 가해자로 생각하고 남자들을 무조건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들. 아직도 동탄 사건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쓰레 fret Neptune olic한 가해자로 생각하고 parcels어 휠테이팅